김춘추, 너네 반쪽짜리 왕족 주제에 김효신이랑 짝짝꿍이 해설이 정권 잡지 않았어. 의자왕, 니 아바디도 서자디. 여기 정통성 있는 놈이네, 누구래 있어야. 전쟁은 정통성 없는 놈들이 정통성 세우려고 하는 기야야. 너 신라 시벌 놈들 554년 옥천 땅에서 우리 고조할아버지 성황을 죽여서 어디다 묻었어? 지난 100년동안 누구 조상하고 우리 조상하고 전쟁하면서 있었던 일 한번 심으려 볼까? 개베가, 야, 니가 거시길 해야겠다. 개베가, 기가 한 잔 따라요. 그리오 왜? 벌써 갈라고? 거시기 하려면 일찍 자야지라 아침에 중신놈들 모아주시오